안녕하세요. 패션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 아리에네 서아리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장웨이님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아마도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벅찬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시작과 동시에 실시간 접속자 수 2만입니다. 빠르게 늘어났는데요. 45만입니다. 그럼 잘 아시겠지만 장웨이님 소개시켜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라이브 커머스의 장웨이님. 너무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합니다. 찍히고 있네. 저 아래 네가 꼭 긁어낸 꼴을... 내가 보고만 있을 것 같니? 접속자 수 20만원 넘었습니다. 최고치에요. 접속자는 됐고, 판매는? 얼마나 되고 있어? 뭐야? 이거... 어떻게 됐니? 잘 팔리고 있어? 아니, 그게... 왜? 무슨 일인데? 이상해요. 안 올라갈 수치가... 뭐가? 판매량이요. 5만장이 끝이 안 팔리고 있다고요. 무슨 소리야? 접속자 수능 해송들잖아. 한국, 중국 다 해서 지금 30만이 넘어가는데... 프로그램이 잘못된다. 잘못된 거 아니야? 어머, 어떡해. 다시 한 번 확인해봐요. 저희 아리에는 특히 섬세한 디테일과 마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유니크한 아이템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왜? 왜? 뭐지? 왜? 뭐지? 나. 판매량이 늘지 않는다고? 그때 총 100만장 기획했는데 주문은 우환에서 멈췄고 더 이상 구매가 없습니다.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자켓인데요. 블랙, 오션블루, 스카이블루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스카프 한 장으로 실컷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고. 잠시만요. 저, 잠시만요, 대표님. 더 이상 진행은 곤란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. 네? 그냥 가시게요. 다 끝났잖아요. 무슨 말씀이시죠? 더 이상은 곤란하다니? 대박! 완판이야! 전부 다 팔렸다고! KAI 한글자막 by 한효정